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먼저 방송에 앞서서 어제 오늘 새로 며칠 전에 또 우리 관리사 두 분이 명을 달리 하셨는데요. 아무튼 마음속 깊이 애도의 뜻을 표현한다 명복을 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여성 국회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출석한 걸 갖고 여야 의원들 모두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뭐 보기 좋다 보기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고 국회에서만큼은 격식과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TV방송을 보다 보니까 문득 조철이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리빙TV에서 경마방송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리빙TV 전문 패널들이 모두 그때 당시만 해도 항상 이 와이샤스에 넥타이 메고 출연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방송 PD 국장님한테 조철이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넥타이의 와이샤스도 좋지만 캐주얼 복장도 좀 입게 해달라. 좋게 말하면 제안이었지만 그때 당시 거의 반강제성으로 조철이 좀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분 조철 전문위원회 추천 경주. 이번 경주 왜 추천을 해주셨는지 그것부터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 4경주를 제가 이번 일요일 경마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경주는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두 마리가 있습니다. 6번마 난다나라와 3번마 리캐큘레이팅. 3번 6번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3번 6번을 두 마피를 인정을 한다면 저를 재미없게 추천 경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지 않았을 텐데 노리는 마피를 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추천으로 잡았는데요. 매출 많다고 건방 떠는 거 아니냐. 일부에서는 이렇게 고깝게 보는 분들도 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이후로 캐주얼 차림으로 출연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시대가 변했습니다. 짙은 색 양복에 이 점잖게 넥타이 두르고 개펌 잡고 앉아있는 꼰대들 50대 60대 꼰대들의 전유물이었던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팔팔한 30대 40대 국회의원들도 많이 보이고 여성 국회의원들도 많이 보이고 이게 대부분 50, 60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남성 우월주의 국회도 이제는 먹히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런 시대가 변했는데도 대한민국 마사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수십 년간 제자리 걸음에 탁상공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탱감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출 떨어지고 손님 없는 게 언론이고 방송이고 이제 동네북 호구되버렸어요. 마사에는요. 마사에도 이제는 변해야죠. 시대적 변화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따라해야 됩니다. 마사에가 늘 옛날처럼 양반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경마팬들이 주는 밥 따박따박 바다만 먹는 그런지 고만해야죠. 경마장의 주인이고 이 경마산업의 왕인 경마팬이 강하게 요구를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코로나로 풍비박산났죠. 하지만 지금이 이 마사에는 위기이자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럴 때 변하지 못하면 마사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구되는 거고요. 경마산업은 더더욱 언론과 국민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사에가 살 길은 회장이야 임직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 코로나를 타게 나가야 되고 앞으로 경마장의 주인인 경마팬들한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경마장에 가면요. 코로나 이전에 50대 60대 고객이 대부분이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경마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지금 마사에가 살 길은 경마는 경마팬이 주인이고 경마팬이 왕이라고 떠들면서 당신들이 언제 마사에 당신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경마팬을 왕처럼 보셔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아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경마팬은 왕이다. 왕이 내 집 왕궁에 가는데 주차비 내고 들어갑니까? 왕이 말도 안 되는 세금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이중 가서 냅니까? 요간마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개 잣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구독 좋아요 내 집에 들어가는데 주차비 없애야죠. 내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주차비 해요. 지금 당장 다음주에 없앨 수는 없어도 빠른 신뢰 그런 주접 스러운 짓을 빨리 없애야죠. 그죠? 전 세계 경마 시행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비대면 언택트 배팅인 온라인 배팅 언택트 반대가 컨택트죠. 예전에는 대면 배팅이지만 이제 코로나 감염 때문에 언택트 온라인 배팅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못합니까? 왜 우리나라만 법으로 막아놓고 연병들 합니까? 지금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전세계 경마 시행국 중에서 가장 높은 살인적인 세금 말도 안 되는 100배 이상 초과 세금 200만원 이상 초과 세금 왜 우리나라만 더 받습니까? 왜 우리나라만 법으로 제멋대로 만들어놓고 연병들 하고 있습니까? 고객들이 봉이에요? 말로만 왕? 듣기 엮였습니다. 고객은 왕이라고 떠드는 마사의 직원 아직도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눈앞에 보이면 쪼이트한 데 때려버리고 빤따다이 한 데 때리고 싶어요.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마사회장 언제쯤 바꿀 겁니까? 이 말 한 번 타보지 못하고 경마당 가서 베팅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마사회장입니까? 그런 마사회장이 뭘 알겠어요? 마사회장 선출도 내부에서 따박따박 말단 직원부터 차근차근 실무 경험 쌓아가면서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그래야 뭐가 문제인지 뭐를 해야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낙하산으로 툭 떨어졌다가 몇 년 시간 되면 임기 최고 휭 날라가 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껏 마사회장인데 마사회장 이건 누가 아 이 마사회장님 새로 오신 분한테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개선책이나 이런 거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까? 몇 년 안 있으면 갈 사람인데 괜히 눈밖에 나갔고 나댄다고 욕먹지 않고 조용히 주는 월급이나 받으면서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마사의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링길이 나같아 해도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뭐하러 피곤하게 그러겠습니까? 마사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사회장 자체가 적폐 적폐 이런 정치에만 적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사에도 적폐 세력이 있습니다 책상머리 딱 꽤 차갖고 앉아가지고 고액 연봉만 받아 처먹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요즘 같은 이런 글로벌 시대에 새로운 경마 산업 구조적 발전을 꾀할 생각을 안 하고 못 하고 아직도 아직도 쌍팔년도 아니라고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바꿀 생각도 전혀 없는 그들이 바로 마사의 적폐 세력들입니다 마사에도 변해야 되겠지만 조교사 마주 경마 관계자들 역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튀어나오는 이런 관리원 기수 이런 사람들 자살 소식들 어제 그제 또 두 명 관리원이 명을 달리 했죠 이럴 때 대책을 논의하고 수습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는 데 급급한 그런 곳이 바로 마사의 수뇌부 마사의 직원들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같은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뭔 돌 대가리들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뻔히 알면서 나몰라라 하고들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임 우리 김낙순 마사의장님 물론이고 담당 책임 간부들까지 싹 물러나야 됩니다 이거 뭔지 알죠 대충 임기만 떼우고 나가는 마사의장 보다는 파트2로 격상한 경마 선진국의 품위에 맞는 마사의장을 맞이해야 됩니다 내밭 밥그릇 챙기기 바쁜 그런 직원 그런 노조 이런 사람들 보다는 경마팬들의 권익과 편의를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 그런 노조가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허가한 합법적인 게임을 하면서도 경마가 나라에서 허가한 합법적인 게임 아닙니까 매 경주 꼬박꼬박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도 노름꾼으로 내몰리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경마 전세계 유례없는 살인적인 세금으로 인해서 경마로 큰 돈 잃은 사람은 있어도 경마로 큰 돈 이겨본 사람은 별로 없는 대한민국 경마 입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소리 안 들을까요 언제쯤이면 이런 소리 안 할까요 경마하면 폐인된다 경마하면 집안 말아듣는다 많이 들으셨죠 어느 마방이 가니 안 가니 어느 기수가 있니 없니 이런 개소리 하면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그런 경마 선진국이 돼야죠 적어도 마주라는 사람들은 경마하는 날 매말이 뛰는 그런 경기에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응원하고 즐기고 환호하고 축하하고 이런 매경주 모든 마필이 최선의 승부를 펼치면서 결승선 앞에서 일렬행대로 코차코차 승부를 펼치는 그런 박빙의 승부 그런 멋진 승부를 즐기는 언제쯤이면 이런 경마 선진국이 될까요 요즘 무관중 무곡의 경마 경주 하면서 제가 복귀를 좀 하다 보니까 약간은 낯설고 어색한 장면이 눈에 좀 자주 띄어요 예전보다 뭐냐 이 코로나19로 난리라기 전까지 서울 부산 제주 다 마찬가지지만 언제부터 지뢰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지 예전하고 좀 달라요 죽기 살기로 조지고 들이대고 합디다 특히 상대적으로 장난질이 좀 많았던 제주 쪼락말 경주에서 최선 승부하는 마방 최선 승부하는 기수가 낯선 장면들 아주 열심히 하는게 낯선 장면입니다 그런 낯선 장면들이 자주 보입시다 이거 왜들 이러세요 진작들 그렇게 멋진 승부들 했어야죠 그리고 혹자들은 또 이런 말 합니다 이쯤되면 경마팬이 나서서 시위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쯤되면 예상가라도 나서서 시위해야 하는거 아니냐 경마팬이 뭔 힘이 있고 우리같은 예상가가 뭔 힘이 있어요 먹고 사느라고 서로 뭉치기도 힘들지만 혹여 뭉쳐가지고 으쌰으쌰 시위하고 데모한다고 하더라도 마사의 철밥통 놈들 눈 하나 깜짝 안합니다 마사의 사측과 노조들이 서로 자기들 이해득실만 따지는 곳이 대한민국 마사회 입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바뀌고 최고수장인 마사회장부터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경마팬들이 꼬박꼬박 낸 세금 경마팬을 위해서 써야지요 경마팬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구들 배 채우는데 급급 합니다 마사회 조교사 기수 마주 다들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우리 경마팬들 생각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잡잡고 반성해야죠 회장부터 싹 다 잘라불고 물갈이 해야죠 누가 그래요 야 지금 마사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이김이 진애들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리 경마팬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요 내가 뭐라고 이러고 혈압 올리고 이런 말 한답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열받네요 답답하네요 참말로 이 마사회장님께 딱 두 마디만 하고 그만하랍니다 마사회장님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지 못할 거면 사퇴하십시오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어떻게 조미래 경청하는 이 상황 THAT 제가 시기 dizendo plane 너무 retract 잘 해봅 게요 다음